안녕하세요 소울시커 입니다 이번에 인텔 불량 이슈에 대해서 한번 더 영상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철권 8 오류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철권 8에서 데모든 뭐든 실행시키면은 오류가 난다 그런데 시네벤츠는 잘 돌아갔다 철권에서만 오류가 난다 혹은 철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스팀 게임류 돌리는데 에러가 난다 라는 증상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 tvb 클럭 수율 부족 문제 아닐까 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 이슈가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오류가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불량 증상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컴퓨터 판매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불량 이슈가 제법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케이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i9 13세대 14세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13900K, 14900K, F버전 포함이고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점점 이슈가 불거지니까 인텔에서 인텔은 kcpu 문제에 대한 책임이 보드 회사에 있다 주장 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언제 올라왔느냐 4월 28일 그래서 원문은 여기 있구요 이게 원문이고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번역을 해서 올려주는데요 충돌 이유와 잠재적 원인에 대해 명시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인텔이 아니라 파트너의 책임이라는 입장 여기서 이 파트너라는 건 보드사죠 이고스랩이 공개한 인텔 초기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충돌 원인은 결국 사양을 벗어난 작동 환경 때문 그래서 높은 전압과 클럭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발열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향을 받는 cpu로 분석한 결과 일부 부품에서는 인텔이 지정한 작동 조건과 관련된 최소 전압 자체의 변화가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대부분의 오버클럭이 가능한 환경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텔 보드에서 바이오스 기본값을 설정해서 cpu가 높은 전압과 클럭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했고 이는 제한된 열설계 전력과 전력 공급 보호장치를 비활성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런거 이런 증상 이런거 전력제한 해제 뭐 이런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설정 이런 설정들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인텔은요 전력제한 해제로 지금까지 벤치를 해왔어요 그 다음 pl1 전력이 253와트 pl2 전력을 4096으로 해제가 된 상태에서 벤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와서 전력제한 해제가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텔은 시스템인 마더보드 제조업체에게 권장설정과 일치하는 바이오스 프로필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결국에는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야 우리 가이드라인 왜 안지켜? 지켜 안지키는게 문제 아니야? 지켜서 안정적인 바이오스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29일 월요일날 올라온 글이네요 인텔 cpu 충돌에 대해서 성명 발표 메인보드 극단적 바이오스 기본값 수정하도록 요청 일부 마더보드 제조업체가 성능을 너무 자랑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니네 너무 성능을 뻥튀기 시켜서 제공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인텔은 이 문제에 대한 보고의 대부분이 잠금 해제 오버클럭 가능 마더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비보드를 i9에 제트보드 써야죠 호환성 자체가 일단 비보드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발열이 해결이 안됩니다 당연히 제트보드 사용했겠지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점수를 높이는 데는 좋지만 게임과 같은 작업량이 많은 경우 충돌, bsod, 블루스크린 얘기하는 겁니다 기타 불안정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본 바이오스 프로필 구현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실질적으로 인텔이 요구하는 바이오스 프로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이미 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서 제가 업데이트한 바이오스로 이미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그래서 5월까지 공식 바이오스 설정 권장상 개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인텔 베이스라인 프로필을 사용해서 새로운 바이오스를 내놨다 에이수스에서 내놨고 기가바이트에서도 내놨는데 이 베이스라인 설정이 두 회사가 달라요 기가바이트가 좀 더 빡빡하게 설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요 일이 말이 많고 전문 유튜버인데 인텔 잘못이라고 하죠 베이스라인 세팅이 PL1, 2 전력이 253W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188W로 굉장히 낮은 전압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베이스라인 바이오스를 배포했는데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 당연하겠죠 전력 제한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배포된 바이오스는 가장 최신 바이오스로 저도 설치를 해봤고요 이런 옵션 인텔 베이스라인 옵션이 생겼는데 이걸 적용하면 그러면 굉장히 낮은 전력 세팅이 됩니다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인텔 표준 구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인텔 POR 이걸 설정하면은 253W로 고정됩니다 근데 추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인텔 베이스라인이라고 디폴트는 오토입니다 오토 상태에서는 일단 이게 아니라 자동 프로필에서는 PL1이 253W이고 PL2가 4096W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베이스라인으로 돌렸더니 시네빈치 점수가 28000점밖에 안 나왔다 13900K인데 점수가 엄청나게 까이죠 이 정도 점수면은 야 이거 전력제한 해제한 13700K보다 낮은 점수에요 14600K에 오버클럭 하면은 한 26000, 27000 이렇게 나올텐데 성능 차이가 엄청나죠 그 말은 뭐냐면 인텔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세팅하고 돌리면은 그러면 인텔 성능은 전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벤치 자료는 모두 잘못됐다라고 인텔이 자기네 입으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 입으로 전력 설정 줄여야 돼 줄이면 성능 안 나와 근데 지금까지 벤치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 다 풀고 벤치 했어요 인텔이 그걸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네들 돌릴때도 다 풀어져 있을걸요 결국에는 벤치는 다 다시 해야 되고 결국에 경쟁사보다 더 낮은 성능이 보여지겠죠 이런 문제들 기가바이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베이스라인 세팅이 나오고 전력 제한 해제 상태보다 확실하게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텔에서 발표한 거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하는 중이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되었다고 아까 기사에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오버클럭 사용 보드에서 나왔다 Z보드 사용자라는 거예요 Z보드 사용자가 문제였다 그런데 이거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I9보드에 B보드 이거 권장하지 않아요 B보드 과전압 들어가거든요 I9에 B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해도 전압 자체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 들어가면서 성능 저하가 굉장히 발생을 합니다 전력 제한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루트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I9은 당연하게 모든 컴퓨터 판매업자들이 Z보드를 권장해요 이걸 Z보드 조합을 안 한다? 그럼 언더볼팅 하셔야 됩니다 제 유튜브 들어와서 채널 보시면 언더볼팅 하는 영상들 그거 보러 오신 분들 보면 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 번씩 겪어서 온도를 낮춰보기 위해서 제 영상 보시고 질문하시고 이러신 분들이에요 B보드 사용 안 됩니다 당연히 Z보드 써야 돼요 I9에서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Z보드 사용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핑계로 뭘 줬죠? 전력 제한 해제 전력 제한 해제가 문제다 니네 베이스라인 지켜라 베이스라인 지키라고 했죠 자 이거 반박해 볼게요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해도요 전력 제한은 4096으로 해제를 해도 4096을 다 안 씁니다 다 못 써요 그럼 얼만큼 쓰느냐 일단 3열 순행 쿨러 기준으로요 기준으로요 3열 순행 쿨러에서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3열 순행 쿨러가 270W 정도 쓰면서 100도 칩니다 그 다음에 성능이 제법 좋은 최상급 순행 쿨러에서 340W 정도 소모를 해요 이 이상 잘 못 올라가요 웬만하면 아니면 겨울에 돌리면 좀 더 더 쓸 수 있어요 온도랑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4096W는 무슨 4096W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미 300대에서 온도 100도 찍고서 스로틀링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력을 줄여버린단 말입니다 못 써요 270W에서 340W를 CPU가 씁니다 i9 CPU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상황? 올코어 부하 상태에요 그러면은 게임이야 할 때 얼마나 써요 게임 작업 여러가지 환경이 있으시겠지만 죽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죽은 분들 중에 오히려 순정 상태에서 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순정 상태 순정 상태에서 게임하다가 불량 났다 교체했는데 또 불량 났다 이런 케이스 있고 제가 안 그래도 글을 올려서 그러신 분들 증상을 물어봤는데 오늘의 베스트 2위에 올라간 요 글이 제 글인데 내용 읽어보셔도 상관없지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댓글 보시면요 문제가 되셨던 분이 글을 달아주셨어요 Z690보드 3열 짭수 3열 수냉쿨러 사용했고 바이오스 하나도 안 건드렸고 전력 제한 해제 상태 전력 제한 해제는 바이오스 기본 값에서도 PL2가 4096까지 풀려요 자 초기에 아무 이상 없다가 7개월 후에 심한 빈도로 발생을 했다 처음에는 문제 없었다 댓글 쭉 보시면요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순정 상태에서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PC 조립 유튜브 채널에서 불량 났다는 이슈를 보시면 그 경우도 대부분 순정 상태인 케이스가 많은 것 같고요 작업이나 순정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어 이게 CPU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 전력 얼마나 쓸까요 인텔이 뭐 불덩이다 불덩이다 하지만 그거는 올코어 부하 상태에서 불덩이고 작업도 좀 무거운 거 돌리면 꽤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벼운 거 돌리면 예를 들어 뭐 알집 압축 풀고 뭐 윈도우 브라우저 열어서 웹서핑하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거 전력 얼마나 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장착한 CPU가 13900K 지금 보시다시피 PL1, PL2 전력이 맥스로 풀려있네요 어 순정 상태인데 어 CPU 전력 소위 보세요 30W 쓰거든요 최대 30W 게임을 해도 뭐 100W? 150W?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0W 넘기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부하 툴을 돌리지 않는 이상 200W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텔이 CPU 소모량이 어 그렇게 높지 않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텔 CPU가 불덩이라고 하죠 전력 소비량이 높다 이거 팩트입니다 근데 왜 높은지 아세요? 2코어 때문에 높아요 여기 2코어 몇 개나 박아놨어요 P코어는 멀티스레드라서 8코어 16스레드고 2코어는 싱글스레드라서 16코어 16스레드입니다 2코어 16개 들어갔거든요 이거 2코어 죽이면 P코어만 전력 소비량 얼마 안됩니다 높아봐야 200대에요 그런 말은 뭐냐면 이 코어를 모두 부스트시키지 않으면 생각보다 전력 소비량이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코어가 사용자분들이 얼마나 헤비하게 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 굉장히 높은 전력량을 쓰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전력량이 문제다 그러면 요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인텔의 주장에 의하면 요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자 14700K 이거 전력 소비량 250W에서 B보드는 330W까지 Z보드면 280W 정도 씁니다 순정 상태에서요 250도 아닐 거야 더 높을 겁니다 한 260 정도 i7도 죽을 수 있다는 소리에요 인텔 말에 따르면 자 13600K B보드에 장착하면은 이거 수율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180W에서 수율이 안 좋은 경우 240W까지 써요 14600K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B보드에서 170W에서 높을 경우 230W 요정도 쓰거든요 이거보다 더 쓸 수도 있고요 수율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 다 범위에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부하를 안 주고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정도 전력 소비량은 위험범위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인텔 말에 의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텔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 저같이 벤치를 많이 돌리는 사람은 뭐 계속 벤치 돌리다가 어 죽었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망한 유저 케이스는 어 헤비 유저들이 아니에요 일반 유저들 중에 죽은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거의 순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전력 문제를 가져간다 전력 문제라고 가져가면은 결국엔 자기네들 무덤 파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i5 i7까지 모두 다 위험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인텔 베이스라인을 지킨다 인텔 베이스라인 아까 몇이라 그랬어요 인텔 베이스라인은 253와트에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188와트 자 인텔 베이스라인이 253와트면요 순정 상태에서 이게 150, 200와트밖에 안 쓴다니까요 이 베이스라인을 이미 지키고 있어요 순정 상태에서 게이밍 작업 고코어 부하가 심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 베이스라인 지킴 잘 지키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일반 상태에서 270, 340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죠 대부분 유저들은 이 인텔 베이스라인 253와트조차 다 못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바이오스가 바뀌었나 본데 PL1이 원래 253와트구요 PL2가 4096와트였어요 이전 바이오스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PL2 전력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를 주면 253와트 이상 사용을 하다가 이게 장기 지속되면 253와트로 뚝 떨어져요 장기랄 것도 없어요 한 1분 2분 정도 지속되면 253와트로 뚝 떨어집니다 1분일거에요 아마 시간 지정되는 것도 PL 시간도 지정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1분 정도 부하가 지속되면 253와트로 떨어진다 결국엔 253와트 이내에서 많이들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PL1,2 전력 제한 다 해제를 해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전력 소미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 지금 30와트 쓰고 있다니까 웹서핑 정도 하면 요정도 씁니다 이거 티나요? 안 튀죠? 안 튑니다 30와트로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전력 제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텔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소리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아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된 소리에요 그래서 전력 제한을 해라 베이스라인을 지켜라 여러분들 이게 적용을 해도 만약에 순정 상태에서 죽은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이 베이스라인 253와트를 지정을 해도 그래도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보다 낮은 전압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결책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류가 나오기 전에 철권 이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날씨 어때요 기온이 상승하면 같은 클럭을 구동할 때도 전압을 더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져서 기온이 상승하면 부품의 온도가 더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전압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전압으로 구동이 가능한 CPU가 있어 그런데 여름이 돼서 A 플러스 알파 전압을 달래요 그런데 이 CPU가 QC 테스트 할 때 A 전압에서 통과를 했고 수율 마진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CPU는 기온이 상승하면 QC 테스트 했던 그 장소의 기온보다 높아졌을 때 더 높은 전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율 마진이 적절하게 있었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CPU가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하고 어느 정도 수율 마진을 주고 판매를 하며 그걸 이용해서 저희 같은 이런 오버클럭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인텔 CPU는 이제 오버클럭을 못하게 된 지 오래됐죠 언더볼팅을 해야 됩니다 온도가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QC를 통과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마진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해지는데 대부분 QC 테스트에 정신없어 마진도 안 줬을 것 같진 않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P코어가 예를 들어 13900K가 올코어 부스트로 했을 때 55배수로 돌아요 그 다음에 14900K는 P코어가 57배수로 돌아요 여러분들 이 두개 CPU 같은 칩인거 아시죠 말만 리플래시고 수율 더 좋은거 배수만 바꿔서 나온거에요 자 QC 테스트할 때 뭐 시네벤치 돌리고 뭐 할 때 전부다 55배수로 돌아갑니다 14900K는 57배수로 돌아가요 열심히 부하툴 돌려가면서 테스트했겠죠 예 테스트하고 나서 이상없네 하고 출고를 했을겁니다 마진 어느정도 더 줘서 그런데 자 이따 바이오스에서 보여드릴건데 이 TVB라 그래서 두개 코어 두개 코어에 대해서 뻥클럭을 뻥 두개 코어에 대해서 뻥튀기 클럭을 제공을 해줍니다 인텔은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게 어떻게 제공을 해주냐면 i9 같은 경우 플러스 3배수 i7은 플러스 1배수 i5는 없구요 이렇게 되면 뻥튀기 클럭이 58배수가 되거든요 이건 60배수 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이 철권 오류가 아마 이거 문제일거라고 했어요 이 58배수를 구동할 때 전압이 모자른 케이스다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58배수 60배수를 돌리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수율이 모자른거에요 인텔은 13세대에서 수율이 개선된 제품을 14세대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신제품이 아니에요 있던 제품을 그냥 수율 개선품만 14세대로 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수율 마진을 끌어모아서 지금 다음 세대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거에요 수율 마진이 별로 없는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마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두개 코어 뻥튀기 클럭 이거를 3배수나 올리기 위해서 전압이 모자르다 보통 오버클럭 해보신분들은 아실거에요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코어별로 클럭을 차등 적용하는게 있습니다 차등 적용 오버클럭 해보신분들 아실거에요 자 한개 두개 코어 이 두개 코어 클럭하고 올코어 클럭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한개 두개 코어가 잘해봐야 1배수에서 2배수밖에 더 안들어가요 잘해봐야 1,2배수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3배수 차이를 내고 싶으면 이 55배수가 순정 상태에서 돌아가는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써야되요 더 높은 전압을 써야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순정 상태에 전압 로드라인이 있을건데 그 전압 로드라인보다 더 높은 전압이 인가되어야 한다 근데 이 I9은 이것까지 감안해서 출시가 되야되요 이 더 높은 전압이 인가를 시켜서 출시가 되야되기 때문에 이 I9 시스템은 굉장히 높은 전압을 씁니다 이 TVB 펑클럭 펑클클럭을 위해서 굉장히 높은 전압을 써요 자 여기까지 기관 지식을 쌓고 가면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 펑클클럭이 언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펑클클럭이라고 부르는 저 펑클클럭은 이 시스템이 두 개 이하의 코어를 사용할 때만 작동을 합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만 해도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올라가 있죠 이 프로세스들이 지금 코어를 순차적으로 스케줄링해서 조금조금씩 할당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코어가 많죠 몇 개 코어가 돌아갈까요 이 두 개 이하 코어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니터링 툴을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5800 찍혀있죠 여기 4번 5번 클럭 0번부터니까 정확히 순서상 5번 6번 5번째 클럭 6번째 클럭이 지금 이 펑튀기 클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800이 되죠 이 5800이라고 적혀있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클럭이 5800으로 구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코어 클럭을 보는 게 아니라 유효 클럭을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 클럭이에요 굉장히 어 뭐가 높지 않죠 이제 이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싱글 코어에 대해서 사용량을 줄 때 지금은 5800까지 튀지만 이게 3개 이상 넘어가면 5500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가 몇 개가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이 코어 2개 이하만 작동하는 거는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동작하면서 그 동작할 때 2개 이하면 재빨리에 5800MHz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3개로 늘어나면 다시 5500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동작을 하고 우리가 시네벤치 같은 거 돌렸을 때 눈에 보이는 이 유효클럭은 5800 보기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시네벤치의 싱글 테스트를 돌려도 5800을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효클럭은 특정 기간 예를 들어 이 툴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간 예를 들어 몇 초 혹은 1분 모니터링하는 시간 단위별로의 평균을 구해서 보여주는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800으로 동작을 하는 거를 얘가 잡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TVB 클럭이라고 하는 이 뻥튀기 클럭을 5500으로 지정하는 거와 5800으로 지정하는 거에 싱글 성능 테스트의 점수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이 백그라운드에서 5800으로 작업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게이밍 같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코어를 적게 쓰는 게임 이 코어를 적게 쓰는 게임 같은 걸 돌리면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게임에서 계속적으로 코어가 2개 이하일 때 5800 클럭으로 작업을 시도를 해요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시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적은 코어를 사용하는 게임 환경 같은 곳에서 이 높은 클럭으로 뻥튀기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벤치를 돌렸을 때 AMD보다 더 위에 가게 벤치 사이트들이 벤치를 돌렸을 때 AMD보다 위에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뻥튀기 클럭이에요 이걸로 이걸로 인해서 왕자의 자리를 쟁탈해 내려고 전력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1위는 우리여야 돼 그래야 마케팅적으로 게이밍 최고는 인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코어가 가능한 한계치까지 이미 끌어냈고요 수율을 쥐어 짜냈죠 그 상태에서 클럭까지 뻥튀기를 시키겠다 결국엔 무리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인텔은 인텔은 AMD 쪽보다 칩의 코어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AMD는 더 낮은 전압에서 더 높은 클럭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어쩔 수 없이 AMD를 잡기 위해서 전압을 때려 붙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꼼수까지 쓰게 되는 거고 뻥튀기 코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를 동작을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전압에서는 최대 2배수까지 밖에 못 올리니 3배수를 적용하려면 더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철권 8문제를 TVB 클럭의 문제라고 봤어요 그런데 사용하시다가 불량 증상 나는 PC CPU 그것 또한 같이 이거 문제라고 봅니다 소위 지금 제가 뻥튀기 클럭이라고 얘기하는 이 클럭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클럭이 동작을 하려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적은 코어를 사용할 때 남는 전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PC의 다이에 들어가는 전압이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조금 더 끌어다가 한개 두개 코어에 클럭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3배수까지 쓰면은 그걸로 커버가 안되서 더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뻥튀기 클럭이 동작할 때 그럴 때 전압이 상승합니다 부하 상태가 아니어도 전압이 올라가요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코어 전압이 제가 오늘 부하툴 돌렸나요 안돌렸죠 지금 1.37V 1.4V 돌아가고 있죠 지금 뭐 돌린거 아닙니다 클럭 보시면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지만 이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5800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5800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니까 얘가 5800을 잡히는거에요 간간이 5500을 떨어지죠 이거는 지금 프로세스가 코어를 하나 더 잡아먹어서 두개를 넘어가니까 떨어지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계속 코어를 나도 쓰겠다 나도 쓰겠다 하면서 5500으로 동작을 하지만 그게 코어 두개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또 이 전압량이 올라가면서 이 전압값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1.405V 까지 시도를 하는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표기되고 있는 이 전압량은요 높은 클럭을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전압입니다 이거를 시네벤치를 돌리면 전압이 더 내려갑니다 왜냐면 뻥클럭을 할 필요없이 지금 5500 이하로 쓰고 있거든요 스루틀링 걸렸나 지금 5500보다 더 낮은 클럭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V 선에서 순정전압일거에요 1.3V 선에서 커버가 된거에요 오히려 부하 상태에서는 전압이 낮아진다 왜냐 뻥튀기 클럭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압은 오히려 이 뻥튀기 클럭은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요 코어를 두개만 써야 돼요 코어를 두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없을 때만 이게 튑니다 게임같은 것도 코어 낮게 쓰는거 뭐 프로그램도 코어 낮게 쓰는거 부하가 낮을 때만 그래요 아니면 코어 몇개 두개 이하로 한정해서 부하를 줄 수 있을 때 그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코어 두개 이하로 부하를 주려면은 이 시네벤치를 돌리는 와중에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서 선호도 설정이 있어요 3드 기준이라 이렇게 4개 찍으면 확 떨어졌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코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5500 이하로 찍히는거에요 이것도 시네벤치 한바퀴 끝나면 다시 뚝 떨어집니다 다시 올코어로 복귀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환경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5번 6번 코어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걸 틀어놓고 설정을 해야 돼요 안그러면은 이 선호도 설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코어 두개만 쓰는 상황은 저부하 상태에서만 발생을 한다 부하가 높은 상태에서는 전력 소비량이 높아지지만 오히려 전압이 낮아진다 그런데 전력 소비량이 높지 않을 때 낮을 때 오히려 클럭을 높이면서 전압이 높아진다 그러면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자 전력량 때문에 죽는게 아니면 뭐 때문에 죽는거겠어요 이젠 전압이죠 자 이제 고전압 이 고전압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거는 이 I9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 I7이 아니라 13900 14900 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은 뭐다 I9만 3배수 뻥튀기다 말 되죠 I9만 I7이 아니라 I9만 고장나는 이유는 I9만 3배수 뻥튀기라니까요 I7까지는 1배수밖에 안 돼 그 1배수는 순정상태 전압으로 커버가 돼 그런데 3배수는 커버가 안 돼 그러면 3배수로 커버하려면 전압을 더 줘야 돼 더 줘야 된다니까요 전압이 더 높아져야 되죠 거기다가 58배수 60배수 이거 웬간한 전압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전압 줘야 됩니다 자 이 TVB 환경에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클럭은 지금 OS 안단에서 정말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울 속도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니터링 툴에서는 안 잡히지만 전압도요 계속 변하고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히려 순정상태에서 순정사용자들 CPU가 부하작업을 부하작업을 안 해도 죽는다 전력문제가 아니라면 결국엔 전압문제라니까 고전압문제는 뭐다 이거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문제에요 철권 8부터 해서 이거 같은 문제에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지금 온도가 높아졌죠 수요율 마진이 없으면 잘 쓰시다가 겨울에 샀을 때 인텔은 보통 겨울 날씨 추워지면 판매를 해요 날씨 추워지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추울 때 아이나 인사 가지고 잘 쓰다가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58배에서 60배에서 잘 돌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가니까 CPU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이 클럭을 도달하기 위한 전압량이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 굉장히 높은 전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더 필요로 하는데 그 조금 더가 없어서 에러가 나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니까 죽는 건 아닌가 물론 날씨가 제한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환경 이런 데서도 죽을 수도 있겠죠 물론 날씨가 물론 상온이 고정되어 있는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죽는다면 또 이 기온 탓은 부차적인 거고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전압을 계속 튀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글에서 썼는데 철권 파일 이슈는 이슈는 사실상 초기 불량 이슈거든요 시네벤치는 돌아가 정상적인데 QC 통과를 했어 그런데 철권 돌리면 죽는다? 그러면은 이 TV 클럭 달성이 안 되는 수율이 지금 출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계속 정상적으로 쓰다가 죽어 그러니까 CPU에 있는 어느 부품이 뭔가가 뭔가가 노화가 되는 겁니다 뭔가가 노화가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고전압이 문제다? 고전압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가정이 가능하냐면 제 채널을 보시고 이미 언더블팅 혹은 언더블팅 과정에서 전압을 고정하고 쓰시는 분 그 다음에 TV 클럭을 고정하고 쓰시는 분 아까 얘기한 코어베어 클럭 차동 적응을 안 하고 그냥 올코어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차등 적응을 했더라도 어쨌든 안정화 툴을 돌리려면 한두 개 코어 클럭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안정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언더블팅을 전압을 낮춰서 잡으시거나 클럭을 하향에서 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과연 문제가 생겼을까 자 인텔의 주장은요 제트보드를 사용해서 제트보드 사용자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버클럭 유저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언더블팅 하신 분들은 과연 문제가 생겼을까 일단 저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케이스를 한번 좀 취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오버클럭을 과다하게 해서 언더블팅이 아니라 오버클럭 고전압 고전압으로 주신 분들 중에 죽은 케이스는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이런 분들 말고 언더블팅 하신 분들 언더블팅 하신 분들 과연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TVB 문제라면 고전압일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전압을 내리면 일단 전압이 낮아지죠 고정전압이 들어가고 고정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뻥뻥튀기 전압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면 고정전압이 아니고 뭐 AC 로드라인 같은 그런 가변전압으로 하셨더라도 AC 로드라인을 통해서 전압이 더 낮은 전압에 들어갈 겁니다 수요를 이용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근데 사실 I9은 AC 로드라인 마진이 별로 없어서 그것도 힘들어요 어쨌든 하향 고정을 하신 분들은 클럭을 고정하신 분들은 오히려 TVB가 아예 작동을 안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케이스 조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케이스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거의 없거나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순정상태의 유저분들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면 전력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전력문제라기보단 전압문제라고 봐야 되고 이 전압은 결국에 의심가는 만한 정황상 I9만 죽는다? 정황상 이 TVB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9만 3배속 뻥튀기거든요 이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TVB 부스트는 253W 전력제한 상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베이스라인 그거 해결책 아닐 겁니다 베이스라인으로 잡아도 어쨌든 튈 건 튑니다 덜 튀긴 할 거예요 전력제한이 걸린 상태라면 덜 튀긴 할 건데 어쨌든 튀긴 튈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맞다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클럭을 내리거나 전압을 내려야 되는데 전압을 내리면 아마 마진이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언더클럭을 해야 됩니다 클럭을 내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클럭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제 제안은 이 TVB클럭만 낮춰보는 게 어떨까 첫 번째 이걸로 안되면 더 낮춰야죠 이 TVB클럭을 P코어 TVB가 플러스 3배수예요 플러스 3을 플러스 2로 조절해보는 건 어떨까 혹은 TVB를 나는 좀 불안해 하시는 분은 3배수를 피코어랑 55배수 또는 57배수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건 어떨까 이 TVB 기능을 아예 안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TVB를 피코어랑 같은 클럭으로 지정을 해도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피코어 수요일 문제죠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얘는 QC가 안됐다는 소리니까 사실 이 TVB를 안정화 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안정화에 관련된 오버클럭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굉장히 신경쓰였던 게 이런 TVB 클럭에 대해서 안정화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 결론적으로 이걸 잡으려면 코어를 다 끄고 두 개 이하로 두 개 이하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툴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풀면서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다 풀었을 때도 잘 돌아가고 그 상태에서 실사용 테스트까지 끝나야 쓸 수 있거든요 이 코어벨클럭 차등 적용하는 오버클럭 방식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텔에서 이걸 테스트를 어떻게 했을까 시네벤치로 안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TVB 문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수율 부족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수율 부족에 한 표를 하고 있지만 수율 부족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이 고전압으로 인해서 부품 노후화 부품 노후화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특정 부품이 계속 고전압을 때려가지고 너무 전압을 높이 쓰다 보니까 뭐가 끊어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면 전압 변화가 계속 전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니까 노후화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I9을 쓰는 환경에서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를 잡으려고 해야 잡고 싶으시면 전력자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TVB 클럭을 낮추거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압을 낮춰서 잡을 수 있으면 아마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고요 전압 마진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엔 이 클럭을 낮춰야 된다 이거는 제가 바이오스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자 인텔은 보드사 탓을 했어요 과연 보드사 탓일까요? 보드사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인텔 문제예요 인텔이 TVB 펑클럭을 만들어놓은 게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을 거면 수율을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수율까지 오버 마진 다 땡겨가지고 수율 괜찮은 거 다 빼서 KS로 출시하고 다 빼서 14세대로 출시하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스에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진입했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F5F 버전 Z70 Oros Pro X 보드고요 이 보드에서 금일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신 바이오스입니다 CPU는 제가 14900K를 처분해서 13900K를 장착을 했고요 기가바이트 바이오스에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갈 건데 상단에 버튼이 있는데 단축키는 F2번이고요 누르면 이렇게 어드밴스 모드 들어오는데 여기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이번에 추가된 베이스라인부터 살펴볼게요 이 두 번째 트위커 탭에서 어드밴스 CPU 세팅 들어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여기 인텔 베이스라인 옵션이 있죠 이걸 설정하면 전력 제한이 188W로 걸립니다 굉장히 낮게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별로 권장하진 않고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고요 인텔 POR 설정하면 253W로 걸리고요 이거 말고 위로 좀 더 올리시면 액티브 터보 레이셔라고 있고 이걸 매뉴얼로 바꾸시면 여기 보이시는 1P 코어 액티브 2P 코어 액티브 58로 적혀있죠 오른쪽에 이게 코어 개수거든요 여기 1P, 2P가 코어 1개일 때 P코어 2개일 때 P코어 3개일 때 그래서 P코어 3개 동작할 때마다 55배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P코어 2개 이하에서는 58배수로 동작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55배수에서 동작하는 올코어 P코어 8개 55배수로 동작하는 적절한 전압에서 이 58배수 돌리기에 전압이 모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55배수를 올코어로 돌리는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TVB 클럭 2개 코어 이하에서 동작을 할 때 58배수로 동작하는 이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면 결국에는 클럭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전압을 더 주는 방법? 뭐 그것도 좋아요 전압 더 주는 방법은 먼저 간단하니까 그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전압 더 주는 방법은요 트위커 탭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어드밴스트 볼티지 세팅이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CPU VRM 세팅 들어가면 아래에 인터널 VR 컨트롤 들어가면 IAVR 컨피그 에네이블이라고 있죠 이걸 에네이블로 바꾸면 여기 제일 위에 AC 로드라인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이 지금 0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은 오토 값입니다 오토일 때 40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40 값은요 I9 CPU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값이에요 마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낮추면 불량 증상이 나와요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마진이 없냐면 TVB 클럭 때문에 마진이 없는 거라서 나는 전압을 더 줘서 해결하고 싶다 그럼 이걸 50으로 올려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증상이 있으신 분 어떻게든 바이오스 들어오셔서 이걸 50으로 설정해서 문제 증상이 해결되시면 피드백 좀 주십시오 그게 맞다면 100% 수율 문제예요 이걸로 해결되면 그냥 수율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 전압 로드라인보다 더 높은 전압 로드라인을 쓰게 되면서 대부분 상황에서 전압을 더 높게 써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클럭을 터뜨릴 때 전력 소비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미 최대 클럭까지 못 올라가요 온도 때문에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더 높은 전압을 쓴다면 같은 온도에서 클럭이 어떻게 될까요? 전압 그대로 온도 그대로 그런데 클럭당 소비 전압만 높아졌다면 같은 전압에서 같은 전력량에서 클럭이 더 낮게 돌아가게 되죠 더 낮은 클럭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팅하셔도 되고 아까 보셨던 전력 제한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전력 제한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전력 제한은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저는 이 AC 로드라인을 늘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낮은 클럭으로 동작할 때 전압도 높여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압 로드라인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라서 그렇게 권장하진 않고요 그럼 뭘 권장하느냐 그냥 클럭을 낮추세요 P코어 클럭 여기다가 13900K는 그냥 55배수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두 개 코어 뻥튀기 동작 안 합니다 기본 클럭이 55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55배수 입력하면 55배수만 계속 돌아가요 더 클럭 높이지 않고 14900K는 57로 오시면 됩니다 나는 좀 더 안전빵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하나씩 낮추세요 13900K는 54 14900K는 56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퍼포먼스 최대 클럭이 100클럭씩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멀티 성능은 떨어질 겁니다만 아까 AC 로드라인 50으로 올리는 것보다 덜 떨어질 거예요 이미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쿨링 성능이 거의 한계치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0클럭 정도 낮춘 거는 거의 크게 차이도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TVB 클럭이 확 떨어지면서 게이밍 성능에 게임 성능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어 13900K는 54배수로 동작하게 되면 TVB 클럭이 400클럭이나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 나는 좀 더 용기가 있어 나는 이게 고장 날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용기가 있다면 그러면 어드밴스 CPU 세팅 들어가셔서 쭉 내리시면 액티브 터브로 레이시고 있어요 이걸 매뉴얼로 바꾸시고요 1번 코어 2번 코어 58로 돼 있죠 이거를 하나씩 낮춥니다 이걸로 해보시고 이걸로도 후달리면 이렇게 해보시고 이걸로도 후달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로도 후달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까 55배수 설정한 거랑 똑같아요 14900K 기준으로는 14900K는 이게 60일 겁니다 60인데 이제 이거를 59로 낮춰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후달리면 58 이걸로도 후달리면 1번 코어도 58 이걸로도 좀 그러면 이제 57배수로 낮추는 거고요 이렇게 세팅하셔서 클럭을 낮춰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시고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P코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볼 때 저는 전화 전력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인텔이 지금 전력을 문제 삼아 왔지만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전압이 문제다 인텔 코어의 문제는 전압이에요 전력량 자체? 그거는 오버클럭 하시는 사람들한테나 뭐 부하 툴 계속 돌리다 보면 백도 찍고 그러는 거지 일반 사용자 환경에서 뭐 온도가 조금 높을지언정 그렇게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아요 문제가 될 정도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하위급도 다 문제가 돼야 됩니다 i3, i9, i3, i5, i7 전부 다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니죠 정황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텔은 이 베이스라인 가지고 보드 탓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보드 제조사 탓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런 기능을 설계한 인텔이 잘못이죠 아니면 이거를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게 QC 테스트를 정밀하지 못하게 한 인텔 잘못이고요 물론 저는 일개 개인으로서 불량 CPU를 제가 직접 만져본 게 아닙니다 제 CPU는 불량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가 사용하는 환경 그 다음에 제 경험 오버클럭 했던 경험 여러 가지 CPU 사용했던 경험 언더볼팅 이런 거 영상 만들어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루고 했던 경험에 비하면 경험에 의거해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요거다 제 내피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인텔은 전력제한 문제는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